지금 45시 잖아요 45인데 돈이 어디에서 몰래 이렇게 누가 줘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대해 보십시다 기대해 보는데 이거 방송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뺏긴다 알았지 그런 줄 알고 누구야 여기 기준님 하고 우리 같이 산다며 근데 왜 마누라가 신랑 나이를 몰라 많아서 기분이 안 좋은가 마흔하나라고 그러던데 아닌데요 여기 또 있지 여기 마흔하나라고 맞지 와이프 성씨 바나나라고 근데 사장님 나이가 마음에 안 드나본데 그러니까요 3살 정도가 이상형이었나봐요 3살이요? 아니요 아니야 계속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보니까 또 너무 오빠를 만났네 7살 터울이네요 네 맞아요 나도 우리 신랑이랑 7살 터울인데 연아야 나라를 구하진 않았어 지금 빗더미에 쌓여있거든 내가 어... 버논 농사 짓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지금 친정에 지금 아버지가 안당기주가 들어오면서 와이프가 집사람이 앉자마자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들어왔어 내가 봤어 근데 올해 내년에 3년 상간으로 상문이 될 예정이에요 누구가 죽을 수 있는 이제 자주문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 저희 집 이제 50대 50이니까 그러니까 정시 50 양시 50 이제 혼사를 했기 때문에 배필이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삼사촌까지 그러니까 뭐 이종이나 사촌이나 까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상문이 들면서 인간에 부정이 많이 끼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가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손을 아직은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이소우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점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삼신의 부정은 걷는 게 좋겠고 삼신 할머니한테 좀 비는 거는 참 좋겠다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나도 저기 둘째인데 늦둥이란 말이에요 큰애하고 아홉살 터울이 나거든요 중1인데 지금 아들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 자꾸 처지면 산모도 안 좋고 다 안 좋잖아 근데 와이프가 이야기하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신의 기운으로 신기로 봤을 때는 스스로 난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아이가 없어서인지 주변의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참 많이 많다고 보여지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사랑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안탄 기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네 뭔가 이제 성격이라든지 직성이라든지 네 이런 환경이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현실을 도피하고 폐쇄적인 곳에 도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을 찾은 것 같은 느낌 네 주변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었단 얘기야 네 그래도 사장님 만나가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살긴 살지만 네 좀 불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다 보여요 기준님한테 아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대준님도 사장님님도 얼굴은 항상 제가 웃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생각을 많이 해 응응 그러니까 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소한 행복은 행복은 네 많지만 네 글쎄 그게 큰 걸로 다가오면 그건 소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네 하루하루가 의미를 두고 내가 뭐 하나를 이렇게 키우고 생활을 하고 이래도 매번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걸 주문처럼 외우면 사실 본인이 아프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주문을 이렇게 걸다 보면 이제 헷갈리잖아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힘들거든 고에 이 줄도 있고 친정아버지도 계속 올라타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종양으로 그랬다가 지금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것들도 사실 근데 그거는 나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남자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사실 여자들의 오류야 절대 못하거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잖아 네 왜냐면 나는 가장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혼사를 하면 효녀가 되지 않거든 왜냐면 내 서방이나 내 새끼를 그러느라고 도둑년 소리를 듣고 아 근데 남자는 효자가 되거든 아 저는 그런 것 중에 아 효자가 되는데 내 말 끝까지 들어야지 효자가 되기 마련이라고 근데 내가 그래요 이게 아니라 어찌됐든 한쪽 날개가 꺾여있는 우리 안단 기준은 그걸 채우려 할 거고 채우고 싶어 할 거고 뭔가 아버지의 부제를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고 싶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그거는 가장이 아버지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노릇도 하고 오빠 노릇도 하고 이제 남편 노릇도 하고 친구 노릇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울로 치는 것 같으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게 고루고루 동서사방으로 동서남부고 이렇게 고루고루 공포가 안 되고 네 계속 이쪽으로 치우치거든 그러니까 아직 뭐 창창하고 좋은데 아버지도 적은 나이 아니죠 네 우리 친정오빠가 마흔 몇 살이고 나랑 한 살 차이니까 마흔 넷 살거든 원숭이띠인데 네 이번에 애를 낳았어 아 100일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가 60이 되면 애가 중학생이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타가 오더라는 거야 아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근데 내가 둘째를 낳았잖아 근데 그때도 노산 아니더라고 네 왜냐하면 늦게 낳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집을 늦게 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엔 그러다가 이제 혼사를 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마흔 터서 마흔 여섯까지도 노산이라고 안 보더라고 네 그런 추세가 됐어 네 맞아요 옛날에는 서른만 넘어도 서른만 넘어도 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안 그렇더라구요 내가 두 살 차이 나거든요 내가 닭띠니까 네 그때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는 아니죠 그러고 어? 재배하지 막 그러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크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해주고 네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산대 그리고 그 비상금 나오면 어?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어? 나도 궁금하니까 한턱 쏘던지 네 그리고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버섯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계속 버섯을 창업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그게 올바른 건지 농촌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켜켜이 켜켜이 이제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저기고 이제 완전히 안정권은 아니다 말이지 여기 보면 네 안정권은 아닌데 계속 사람들이 끼우면 네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사회님도 그렇고 네 상관없지 집중하는 게 좋아 옆에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고 네 그렇지? 그런 거거든 요새는 푸마시하고 내 기술을 뭐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아직 좀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보거든 오지럽다 낫다 그 애기들이나 잘 키워도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궁금한거는 저희가 언제 돈을 벌고 그걸 할 건가 자손이 늘면 병사가 나지 아 자손이 아들일 거야 아 그래요? 응 그 부정 빨리 풀고 벌점 풀어가지고 삼신상방 갔다가 풀어가지고 대우하고 그 부정 다 걷고 나면 아이가 그 부정도 들거라고 지금 맴맴맴맴 돌기는 하는데 삼신할머니가 탁 갔다가 점제하지 않거든 보통 삼신할머니들은 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색깔이라가지고 네 좀 이렇게 묶고 하면 네 아기들도 이거는 썼던 거야 하고 버리잖아 네 그런 할머니라고 보면 내 성격이 새 종이를 다시 해서 그 부정은 본인들의 뭔가 이렇게 판단이나 행실로 인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정들은 이제 상문이 들고 초장이 날 기미들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원래 그렇잖아 키우던 소랑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죠 근데 소도 양식이기 때문에 재산이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임신을 하면 소를 팔았어 좋은 것도 그런 건데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건 재산이 증식이잖아 근데 며느리가 자손을 낳으면 대대손손 너무 경사가 날리는데 둘 중에 하나는 떨어뜨렸단 말이야 낙태가 된단 말이야 소가 유산화한다든지 며느리가 유산화하게 되어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적인데 나쁜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치면 좀 더 좋은 상황은 아닐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속도 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건 좀 괜찮을 것 같겠다 해봐야 되겠다 뭐라도 하는 것보다 시험관이나 나도 자꾸 내가 이제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건 게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는 정말 안 가져지더라고 근데 여자가 느끼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 어? 약간 속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하기를 갖다가 해낸까?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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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나중 되면 남편이랑 잠자리라는 게 좀 약간 좀 꺼려져 내 자멸감 같은 거야 왜 내가 아이도 못 낳고 이러지? 그러면 이제 시험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 전에 나를 잡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그 열등감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데미지를 먹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날짜를 얘기해 줘가지고 신랑은 모르니까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배란일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 되니까 막 욕 나오더라고 내가 씨발 애를 못 낳아 아니요 애를 못 낳아 내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테스트하기를 이만큼씩 사다 놨어 애가 있는데도 위에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치? 그런 여자의 그 약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케어해 주는 남자가 되시기를 바라 알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잘생겨가지고 어? 엄마 아빠가 이 목구비도 진짜 또또다고 애가 진짜 예쁘겠다고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엄마도 예뻐고